3.2.3.4M 포도타임요, 가운데 형제 손에 서셔서요.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계속 어깨부터 두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강현 씨 상태 기회수, 어 문제 없나요? 자, 가운데로 봐야죠. 가운데로 봐야죠. 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으십니까? 자, 오른쪽 뒤계수는 오른쪽 10초 1 2 3 1 1 1 1 2 9 10 9 12 13 12 13 자, 편안히 열심히 보셨습니까? 한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꼭 싶은 점은 없으세요. 일단 일단 지금 보셨나요? 여기서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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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양 Round 3까지,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다음에 마치 가운데를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포즈요? 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오른쪽 보여요. 이번에는 , 쉬는 거 같아요. 쉬는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에서 김치장보다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비싼도 못해, 비싼 판을 안해 그런데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네, 고통을 가보겠습니다. 오신 다음에 우리의 의지 안에 이 상태가 더 필요없고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자, 왜 좋지? 한 10년 정도 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하나 가운데에서는 신기한 모습이 있는데 이 손을 띠는 모습이 손도 잘 못해 주시면 머리 아, 진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보고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셋 가운데 어, 뭔가 자, 계속 우야받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재아 씨 자,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윙북으로 붙습니다. 최단일의 시간 보이며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마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주실 수 있습니다. 맥주플도 진행하겠습니다. 동원대 씨 손이 못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섯 대 보겠습니다. 다섯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 우선은 이 원예 씨가 순살을 하죠. 하나, 둘, 셋. 역시 명끄러진 원예 씨. 귀신을 만나서 이제 어? 다운, 다운, 다운.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해봐야 돼. 대단하게 하죠. 아, 이 명령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박수는 정말 최고의 영향. 자, 이 자리에 따라 맞으시고요. 네, 하나. 아, 이번에는 셋이 가시니까 하나씩 나와 보시면 돼요. 계속 자리를 유지해 주시고 최다니엘 씨, 박은비 씨, 김원엘 씨, 또 이 셋, 훈비의 활약 훈비가 되는데 어, 은비 씨가 가운데 계시니까 자, 왼쪽부터. 왼쪽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왼쪽, 셋이 어떻게 보면 훈비니까 약간 다정하게. 이렇게 팔색이는 모습을 씁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보고요. 어, 좀 약간 각자의 캐릭터가 좀 나올 수 있는 표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 캐릭터.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뭔가 몸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이거 응시하는 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에서 응시하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저기 멀리. 저 뒤에 서 계시는 기자님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지금 김원엘 씹을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커플을 씹어야 돼서. 둘, 둘. 네, 아쉽겠지만. 아, 그렇게 커플이 안 돼요. 그렇게 커플이 안 돼요. 네. 여기서 부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커플 샷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굉장히 심한 커플 아니겠습니까? 약간 애증이 관계일 수도 있고. 네. 조수니까 얼마나 괴롭게 됐어요. 자, 이때는 지금 다정하다가. 하나, 둘, 셋. 가운데서는. 약간 좀 이제. 애증이 형님. 티격태격한 모습. 네. 아, 뭔가 감이 안 든다. 하나, 둘, 셋. 아,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고. 오른쪽에서는. 이 드라마 자리를 보자. 아,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보고요. 이번엔 뭐. 고속적인 고수죠. 파이팅. 자,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도전에서 하면 두 배우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갔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은비 씨만 내려봐 주십시오. 다음은. 담임 최다니아 씨와 이지아 씨의 포커샷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지아 씨는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부터가 너무 굉장히 신기해요. 네. 앞쪽으로 눌렀어요. 어차피 제가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뭔가 무리한 걸 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왼쪽 보고요. 네. 네. 좀 안심해 보이는데요. 두 분이 좀 다정하게. 네. 자, 하나. 둘. 셋. 아, 울어보는 거죠. 예. 컨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둘이. 귀신을 울어보는 거죠. 하나. 귀신을 보면 우승이 나와요. 쉽게 여행해서는. 하나. 둘. 아, 힘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편. 오른편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가운데 보고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되세요?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한번. 네. 의결을 주세요. 어떤 것이 보십시오. 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자식은 우승을 못 잤네요. 아, 우승. 아니, 심리의 여행이니까. 한 번 다시 할게요. 가운데 한 번 다시 할게요. 다리엘 씨는. 약간 좀. 여기서는 어리빠졌고. 우승을 빠졌고. 심리의 여행을 봐서 어리빠졌고. 이재 씨는 굉장히. 동요하지 않는 모습. 다운데보고. 네. 어리빠졌어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괜찮죠? 네.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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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네 분이니까. 네 분이. 네 분이. 저희 이제 4명의 호흡을 보겠습니다. 4명의 호흡이니까. 좀 약간 붙어서. 밝게 웃으면서. 네. 화이팅하는 느낌으로 찍겠습니다. 자. 왼쪽뽑구요. 찍겠습니다. 자. 하나. 화이팅하도록 갈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단체 찬스는 약간 고정적인게 좋더라구요, 가운데 보고 싶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오른쪽은 따공 화이팅으로 화이팅, 따공 화이팅. 투 따공도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계신 분들이 따공이 그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따공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책임자들 이재훈 PD와 함께 단체 차량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훈 PD 가운데로 와주세요. 이재훈 PD가 정말 오랜 이념일 때 너무 대견하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재훈 PD 좀 웃어요. 너무 긴장했어. 매점부터! 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재호씨 눈이 흔들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보고요.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좀 친한 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재호씨에 약간 어깨 동물 할까요? 아니 팔짱! 팔짱 눈에 팔짱! 언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드라고. 자 가운데 보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고 똑같이. 자 오른쪽 분들 보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보시고. 이번에는 파이팅! 드라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듬혀요? 네, 자기는 들어가 주시죠. 오늘 정말 야